부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네 2024년을 여는 33번의 추척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차차정으로 세일을 열어두시는 오세훈 서울주장님 그리고 네이민분들 또 18분의 타조차의 путеше진 감시 받으셨습니다 신선이 질서있게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빈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이틀 어버이즈의 공연이 차례로 펼쳐져요. 우리 벌루룩 오마이걸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위치한 식을 건너겠습니다. 세종대로 사그레오고 오는 분들은 활동요원의 안내를 따라서 집서를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 각진전에도 항상 건강하시면 꼭 보시기 바라며 저희는 이번 여기에서 불편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성주옥 전채연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가하시는 분들 안내 요원의 안내를 따라서 기념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계시네요. 항상 계시네요. 그리고 전광역 지하철은 1시까지 부정차 운행 중이니까요. 다가오는 관광역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관광역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관광역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귀가 안 열립니다. 앞쪽으로 가 봐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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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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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